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날 두번째 노컬 합니다 지금은 한 그 밤 한 7시 정도 된 시간인데요 7시간이라 한 6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회담을 할 때 여러분들은 김정은은 선대 때와 달리 김정은은 정말 비에 고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신반의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뭔가 선대 때와 다르지 않겠는가 그 뭔가가 무엇인가 하냐면 선대 때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은 그러니까 서방세계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은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소련군의 소좌인지 그렇게 했었으니까 소련에 가서는 소련 물을 먹어봤지만 그러나 서방세계에 뭐 스위스가 중립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스위스도 서방세계에 연이 닿은 그런 국가니까 서방세계에 물을 먹은 사람은 김정은이가 유일하거든요 김씨 집안에서 그래서 그래도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물도 먹었고 그래서 선대 때와는 좀 더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신락 같은 희망에 젖어가지고 그런 비핵화 회담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여태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 지난 날의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의 발목을 많이 잡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 무슨 관행이 발목을 잡았느냐 지반 지난 날의 관행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핵을 어떻게 갖고 핵을 보유하고 참 산다는 이것이 지난 날의 관행 아니었겠는가 그런 잘못된 지난 날의 관행이 자기네들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여기 회담장에 오기까지는 참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김정은이가 피했고 의지가 있는 모양이구나 다들 거기 희망을 걸은 겁니다 근데 희망을 걸고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사기라는 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가 또 역시나가 돼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단념을 전부 했는데 정의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전번에 청와대 국가 무슨 안보실장을 했던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강경호와 후임으로다가 애무부 장관 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애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면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식 장관으로서 취임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청문회 정의용이가 국회 청문회를 하려면 야당 의원들한테 무수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서 무수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정의용이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 봐라 김정은 위원장이 장장 7시간까지 7시간의 긴 시간을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하노이까지 간 이유가 뭐냐 오로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간 거 아니겠는가 아니 정의용이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나이가 정의용이 나이가 한 76세라고 지금 뭐 76세인가 그렇답니다 아유 나이가 한 76세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저 정도 현실 감각이 아직도 없나 이런 그 참 탄식 아닌 탄식을 내가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일곱 시간에 그 장장 일곱 시간에 기차 장시간에 기차를 타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노이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 그 양반 말을 내가 좀 반박을 해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7시간까지 열차를 타고 하노이를 간 것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제재를 해제해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시간까지 열차를 타면서 하노이에 간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속셈이 뭔 줄 아십니까 영변을 미끼로 내놓고 영변을 미끼로 내놓고 미국을 속여가지고 제재를 해제시켜 버리겠다 이런 작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당국에서 다 그래요 영변의 핵단지는 거의 수명이 다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미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 시대부터 영변 핵단지가 자꾸 들먹어졌거든요 시일이 너무 오래간 겁니다 영변 핵단지는 거의 수명이 다 된 곳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기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가 영변 핵단지를 내놓겠으니까 제재를 해제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했을 때 미국에서 노 한 겁니다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영변보다 더 중요한 곳을 내놓아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미정보당국에서 그걸 벌써 다 영변이라는 건 수명이 거의 다해가는 곳이라는 걸 벌써 다 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용이 말이 틀린 게 뭐냐면 정의용은 정의용 주장은 그거잖아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니까 그 일곱 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열차를 타고 가는 고생을 하면서도 하노이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 그것만 봐도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일곱 시간까지 하노이로 장장 일곱 시간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것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영변을 미끼로 내놓아서 제재를 해제시키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북한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대사대리인지 하는 사람이 또 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유연우, 유연우라는 사람인데 쿠웨이트의 북한 대사관의 대사대리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와서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회담을 한 것은 비핵화를 하려고 회담을 한 것이 아니고 핵 감축 협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연우 대사만 지금 방금 전에 쿠웨이트 대리대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태용호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 가서 살고 있는 이 무슨 건데 그 사람이 39실에 김정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 무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정은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돈줄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뉴욕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아들딸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딸들이 또 평해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리고 평양과 맨하탄이다 해가지고 평해튼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김정은이의 자금지기 역할을 했다는 그 사람도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 안 한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전번에 이태리를 거쳐서 국내로 들어왔다는 조성길 대사 있잖아요 조성길 대사도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위층을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다 합창하는 게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의용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난 참 알다가도 참 모르겠어요 아니 북한에서 바로 김정은이 밑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고 똑같이 합창을 해야 되는데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무슨 꿈에 헛것을 봤나 왜 저렇게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한다고 확고하다고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도 웃기는 사람이고 정의용이도 웃기는 사람이고 그래요 진짜 내가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2년 후간 대통령 선거도 내가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난 그것도 확실히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확신이지 모른데 다음 대통령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만약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정권교체가 됐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이명박이 신세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비핵화 사기에 노란한 죄목으로 반드시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겁니다 감옥살이를 해야 될 거라고는 믿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뭘 했길래 그렇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고 의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이하고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김정은 정부 밑에서 일을 했던 고위직들이 하나같이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고 다 의처 되는데 아니 정의용이 그 사람이 참 나 웃기는 사람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정의용이라는 사람이 국회의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외무부 장관 임명을 동의 받으려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국회 청문회가 또 이제 참 말싸움이 대단히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야당에서 말이죠 정의용이를 지금 벼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당신 말이야 뭘 믿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맨날 떠들어야 되느냐 일제의 공격을 정의용이한테 공격을 퍼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청문회가 또 재미있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웃음뿐이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 웃음뿐이 나올 게 없어요 김정은이 아버지의 김정일이가 얼마나 비핵화를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클린턴이도 속아가지고 경수로까지 지원해준다고 막 공사도 하고 들어갔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김정일이가 비핵화 사기로 쳐먹었는데 김정은이도 똑같이 비핵화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웃음뿐이 난 정의용이 그 사람 하는 얘기 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웃음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웃음뿐이 아니 북한에서 김정은이 밑에서 바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김정은이는 비핵화를 안 한다고 외쳐되는데 아니 조성길 대사 그 다음에 이번에 귀순한 쿠웨이터의 대리 대사였던 유현우라는 사람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의 돈줄을 관리하던 사람 그 사람 미국 뉴욕 이정훈과 그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이 합창하는 게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안 한다고 그런데 도대체 정의용이 이런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한 번 악수했다고 그 악수한 그걸 믿고서는 그러나 봐 이 사람이 참 그까지 악수가 뭔데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은 이것으로 끝냈겠습니다 하여튼 뭐 웃음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하여튼 뭐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